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앱을 찾아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앱을 찾았습니다 결과물의 퀄리티에 놀랐구요 이런 앱이 무료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의 3d 전문가 수준의 앱인데요 처음 3d를 접하시는 분들도 본 강의 10분 정도만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수준의 퀄리티 있는 3d 텍스트를 만들고 사진에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활용을 해보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픽셀랩이라는 앱을 설치해 줍니다 이런 고급 앱들은 예전 구형 스마트폰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갤럭시 s6까지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정도 기종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된 스마트폰도 돌아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3d 텍스트를 연출을 해주는데요 앱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제대로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3d 프로그램 적응할 때도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3d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가지 샘플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다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시면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거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잡고 사이즈 조절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아래로 넘기거나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 누릅니다 그러면 에디트부터 넘겨보시면은요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메뉴보다 또 하부 메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배우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c 가고 이럴 필요 없이 이 스마트폰 상태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에디트 눌러서 글씨부터 편집을 해볼게요 에디트 누릅니다 자 여기 뉴스 텍스트를 바꿔 줄게요 항상 노력하는 IT 교육 채널 IB96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한글은 한 종류밖에 안 돼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오케이 할게요 자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으면서 속도도 이렇게까지 빨리 나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들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봅니다 자 넘어가 보면 사이즈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하면 바로 저장되고요 그 다음 움직이시면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컬러 나오네요 컬러 뭐겠어요 글씨 색깔 바꾸는 거예요 자 흰색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좀 어둡게 나오고 여기는 밝게 나와서 좀 이상하네요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그라데이션이 먹는 거예요 자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그렇죠 자 여기가 어두운 색 여기는 밝은 색입니다 여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여기는 물방울 모양이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조금 더 밝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아까보다는 밝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만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좀 넘어가셔서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자 여기 간격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체크하고요 자 글씨를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테두리에 스트로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대신 여기에 에네이블드 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자 그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컬러 있고요 올리시면 그 컬러 종류하고 스트로크의 굵기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배경에 다른 걸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 누르게 되면 자 체크합니다 에네이블드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엠보스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에네이블드 주면 약간 올라오는 이런 효과를 연출하죠 자 그 다음에 빛이 어디서 비치는가를 연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 보시면 자 지금 빛이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시죠 뭐 복잡하게 라이트 앵글 이런 거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 빛의 위치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패치를 시켜주세요 그죠?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또 늘어가시면 3D 텍스트라고 있죠 이제 여기서 좀 멋지게 꾸며 줄 거예요 3D 텍스트 누르시고요 자 이네이블드 체크 돼 있겠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Depth라고 나오죠 이 Depth는 깊이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얼만큼 깊이 들어가 있느냐 자 Depth를 줄여주면 그렇죠? 높여주면 깊이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뭐 다 영어를 읽을 필요도 없고 한두 번씩 만져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 주고요 Depth 컬러는 뭐 컬러를 줄 수도 있고 그라디언트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둡기 주는 겁니다 어디를 말하죠? 자 이렇게 튀어 올라온 돌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둡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멋지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x로테이션, y로테이션, z로테이션이에요 자 x로테이션은 뒤로 돌아가는 거고요 y로테이션은 옆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볼게요 x로테이션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y로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z로테이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한 번만 돌려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 쪽으로 뭔가 계속 진출할 것이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몇 번 돌려보셔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앵글 빛이 어디에 비치는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밑에 보면 이제 인텐시티 같은 거는 반사값이라든지 쉐도우 그림자라든지 밝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x로테이션을 좀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y로테이션을 좀 주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위쪽으로 딱 갖다 놓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박스가 두 개 겹친 게 보이시죠? 자 요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배경 이미지를 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서 다른 사진에 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얹을 수도 있고요 요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있죠? 예 요런 것들 선택을 해주시면 아 요런 것들 전부 다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런 것도 있죠? 요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에 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로 한 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어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에 사이즈가 있겠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측 상단에 점 세 개를 누르시면은요 이미지 사이즈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 사이즈 누르세요 자 그러면 지금 1대 1 사이즈인데 아래쪽에 커스텀 프리셋 눌러보게 되면 자 스퀘어 그 다음 배너 유튜브 썸네일로 아예 특화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트위터 구글 커버 페이스북 커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골라줄 수 있고요 아니면 커스텀을 누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와 세로가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가로 세로 해상도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종 쓰시고 화면 해상도 이렇게 치시면 사이즈가 얼마라고 딱 나올 거예요 그거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560에 1600입니다 가로가 1600이고요 세로는 256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자 거기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글씨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 줄게요 여기 있는 A 또 누르시고요 자 이쪽에 가시면 여기 사이즈 있죠? 사이즈 들어가셔서 사이즈 조절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아직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다 보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피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죠 계속 개선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배경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일단 체크하고요 자 다시 또 이미지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셔서 사진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역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이즈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위치는 잡아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뭐 여러분 사진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지정을 했으니까 이걸 저장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세이브 에즈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세이브 에즈 프로젝트 하면 나중에 이거 열어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세이브 에즈 이미지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세이브 에즈 이미지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600 세로 2560짜리 jpg 자 그 다음에 좀 깨끗하게 뽑고 싶으시면 여기 퀄리티의 밑에 있는 디멘전 가셔가지고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자 하이 베리 하이 울트라 이렇게 있죠 위로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이 정도로만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 세이브 투 갤러리 하시면 끝났습니다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광고가 나와요 이 광고는 스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x 표시 나왔을 때만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와요 또 지워줍니다 자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이죠 이 정도 광고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써야 됩니다 무료기 때문에 이 앱을 만든 분도 수익이 있으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배경화면 들어가시고요 갤러리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자 이거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완료 누르시고요 홈 화면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들어가게 되겠죠 홈 화면에 설정해 주시게 되면 자 간단하게 우리가 배경화면을 이걸로 교체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아주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지금 제 강의만 잘 들으셨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고퀄리티의 3D 텍스트 같은 것도 연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이런 배경화면 뿐만이 아니고 메신저나 SNS 같은데 여러분이 메시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상대편은 아마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가르쳐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픽셀 랩 앱을 이용을 해서 멋진 3D 텍스트를 만들어서 사진과 합성하고 그것을 배경화면에도 놓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